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는 최근 대구지역 주택시장 특징 점검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계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넘어올라 주거비 부담이 커졌고 대출금을 갚거나 월세 등 가중된 주거비용을 감당하느라 가계의 소비 여력이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거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조사에 따르면 대구지역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말부터 지난 5월 말까지 16.9% 상승해 전국평균과 광역시 평균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 5월 말 현재 대구지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3억 3천 6백만원, 중위 매매가격은 2억 9천 6백만원으로 광역시 가운데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2020년 기준 대구의 가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5.9배로 세종과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고 주택구입 부담 지수는 64.1로 광역시 중 가장 높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이 높다 보니 주택을 마련하기까지의 기간도 다른 광역시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역 생애 최초 주택마련 소요 기간이 15년 이상인 가구 비중이 17.9%로 광역시 중 가장 높고 5년 미만의 짧은 기간에 마련하는 가구는 광역시 중 가장 적습니다. 또 대구지역 월세 수준은 근로자 평균 월 소득의 21.6%로 서울을 제외하고 정북에서 월세 부담이 가장 높은데 전세나 임대물량은 크게 부족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대구지역의 가구수 대비 임대주택 건설 공급 실적은 0.9%에 불과해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저조합니다. 장기 공급 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한은대경본부는 향후 3년간 대구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평균 2만 2천 가구로 공급이 많은 가운데 미분양이 늘고 매수 심리가 둔화되고 있어 향후 주택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